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89탄입니다 89탄 자 동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지금 신생기업입니다 자 7천원의 꼭지 목표가를 지금 요구 안에 7천원의 꼭지 목표가를 지금 막고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 신생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5천5백원입니다 5천5백원 동종목의 추창가는 500원을 잡을 것이고요 500만원을 잡을 것이고 이 종목은요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4천8백원에서 4천8백원에서 단기 지지를 받고 지금 약 20% 이상 25% 정도 되네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어도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동종목을 추천받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시는데 자 이제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약 한 5천원 정도 되는데 5토막은 충분하게 날 수 밖에 없다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자 5토막이면 5천원에서 천원인데요 자 천원에 반토막만 난다 그러면 최하 1000% 이 종목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장 이후 이 종목의 최고 고가가 지금 7천원 되기 때문에 만약에 500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금융위기가 오면 이거는 무조건 천원 이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4천8백원에서 기술적 반동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지금 주가가 반동권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요 1,400포인트를 다시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 천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신생기업이고 이제 업력이 2년밖에 안 됩니다 상장한지 2년밖에 안 돼요 자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년 연속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매수해서 최하 1000%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 오시는데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2016년도 6월 1일날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이 수익률이 어떻게 수익률이 올라왔고 제 수익률은 얼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이 얼마인지 하나씩 하나씩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8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2016년도에도 똑같이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수익률을 천천히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제가 투자하라는 대로만 움직여야 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 이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새로운 경제금융이론 잠재자산 정보를 네이버에서 2012년도서부터 제가 새로운 경제이론을 만들어놓고 출시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시작을 하고 네이버에서 홍보를 시작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어갑니다 자 이 잠재자산을 알면은요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여기 나오죠 시행일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수익률을 지금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전까지 계속 나왔었죠 그 수익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전업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대공황이 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가 자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북은태양 차관성의 글로벌 금융지식이 어느정돈가 자 이 포스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게 될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뀔이라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가 앞에서만 추천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보십시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내다 팔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에다가 하락장에 빼팅을 했던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 날을 보고 제가 카페에다가 부랴부랴 글썼습니다 금융위기가 이제 터질 것 같다 왜 그런가 저는 이미 2016년도 이 자료를 준비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을 땐 제가 앞으로 2016년도니까 앞으로 4년 5년 후에 분명히 대공황이 올 것이다 대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언제 올 것인가 제가 매일 투자를 하면서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분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고 마치 4년 동안 끈질기게 금융위기가 언제 터지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날 제가 시황 분석을 했습니다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이제 내일서부터 오늘서부터 꼭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이 왔잖아요 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최고의 전문가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 수십 명이 있어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서 저를 미리 알고 제 수익률을 보고 제 엄청난 이 금융소득에 대한 이 수익금 이 실력을 보고 저를 미리 찾아왔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3년 동안에 그 수익률 자료 왼쪽에 이너서클 이 카테고리를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두 개 수익률의 포스트도 아니고 자그마치 천 개가 넘습니다 자 3년 동안에 수익률이니까 3년 동안에 수익률이니까 천 개가 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개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저를 믿고 투자를 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맛배기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땡님 이 수익률 어마어마 하죠 자 머스마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바람님 수익률 보십시오 자 이제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제가 왼쪽에 이거 전문적으로 거래하니까 전업투자죠 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루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전업투자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직접 배워서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내시면 이렇게 매일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의 추천가는 아까 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500만원 DC에서 500을 지금 추천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하루에 수십건씩 포스트를 써 주시는 분은 제가 그 정성이 그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람은 제가 무료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포스트를 열심히 써 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분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료 추천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셨던 이 자료 자그마치 2016년도서부터 앞으로 4,5년 후에 대공항이 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대공항이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뭘 보고 이걸 보고 최고점에서 제가 찍어내듯이 이미 대공항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닙니까 4년 동안의 수인율 근거 자료입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시면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요 여러분들 이전에 이번 급락장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은 지금 전재산이 최하 5토막에서 7토막까지 났을 겁니다 아예 깡통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신용대출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전재산이 다 깡통을 샀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자금이 없으신 분은 저희 카페에서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면서 제기를 노리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2의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자 이게 역으로 이걸 이용을 하면은요 엄청난 기회가 터지는 겁니다 자 터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자 잠재자산 대비 5토막 6토막 난 종목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어려운 구간이 끝나면 다시 엄청난 수인율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렇게 돈은 매일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전업투자 전문교육 받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전화는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추천 상담 종목을 추천받고 싶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싶다 그 다음에 전업투자 방송을 듣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전화는 상담 전화는 제가 받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판단이 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환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상장 이후 최고가는요 7,000원이고요 잠재자산이 5,500원이라고 그랬네요 아까제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2년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영업이기 흑자 지속이고요 자 이번 하락장에 4,5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터지는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을 추천받으신 분은 매수하시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제 이야기대로 이제 종합주가가 다시 하락장이 오면 그러면서 이 종목의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보유종목이 매수했던 종목을 전부 다 수익실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지금 현재 바닷가가 4,800원인데 여기에서 5토막은 난다 그러면 천원이다 자 천원에 천원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될 것이고요 1000%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기본이 1000% 거든요 그래서 1000%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자 이 종목이 지금 이번에 전 저점이 4,800원인데 5,000원 잡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5토막 7토막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종목이 500원까지 1000원까지 깨면 1000원까지 깨면은 4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더 빠지는데 이 종목이 500원까지 빠진다면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100%의 수익이 나고 자 상장 이후 최고가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버슈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하 15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제가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추천가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고 자 이 종목으로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오는게 아니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종목이 4,8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지 마시고 딱 한 주만 사십시오 딱 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이제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서 자 천원까지 빠지는지 500원까지 빠지는지 매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면 무조건 10억이 될 것이구나 최하 1000%는 먹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요 이 종목은 500원에 7,500원까지 홀딩을 해서 150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해서 인생을 한번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